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2019년이 밝았습니다. 지난 한 해 동안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. 지난 한 해 해외 매출은 40%나 신장을 해서 2,800억에 도달했습니다. 2019년은 더 큰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. 2019년 아자아자 글로벌 애터미! 2019년은 더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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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1년은 더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. fitting in. such a goal now, and we can do it, and we will do it together. Happy Chinese New Year again! 新年快乐! 公平发財! 阿家,阿家,阿家! Bye-bye!